우선 저희 단비 프로그래밍이 시작한지 3개워도 채택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기업에서 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단비 프로그래밍이 지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곳곳에 의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무리없어 고생을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주 맑고 깨끗한 단비가 계속 되어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시대장님 또 롯데 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동성환씨, 케비우씨가 한 10년만에 이런 자리에서 많이 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돌아가셔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이런 시대가 빨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이문화의 중심의자 롯데월리카 에미뉴의 주인공인 롯데년제전 모델을 대표해서 송수원씨께서 기구 소감을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스타 앵류를 통해서 여러 스타분들이 모여서 조성하는 수익금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조금의 소외된 분들에게 정말 유용하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앞으로도 롯데년제전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대기해주시고요. 내일 여러분께서는 안내에 따라 이동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기부금 전달식 순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스타 애장품 기준식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년제전 찬리 탑식주명과 사랑에 열린 기부금 전달식을 기념하니 스타들의 애장품 기준식이 있겠습니다. 스타들의 애장품 het 스타들의 애장품은 탑식 주titiche 한 시기 epidemic 파 이게 우리 추천 assunto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